인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. 인천시 산하 인천신용보증재단은 7일부터 총 250억 규모의 특별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.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점과 숙박업, 도소매업 등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열리 1%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의 제한 없이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은 대출액 상환 없이 전화신청으로 1년간 연장처리가 가능합니다.